다코마 부안 에드먼지 부안 어머니 날 주일 세일 박초이 파운드 69%, 감귤 3.3.99$, 후지사과 박스 11.99$, 가야멜론 파운드 19.99$, 금주 빅세일로 시라기쿠살 40.99$, 시라기쿠스코옥가살 15.99$, 콜라겐 번약젤리 박스 11.99$, 다담 냉이된장 140g 3.59$, 에스비카레 팩 2.69$, 포도씨유 카놀라유 1.0L 4.99$, 도가니 파운드 1.49$, 아롱사케 파운드 5.49$, 다코마우니, 갈치 파운드 4.99$, 알베기 도로목 파운드 5.99$, 순창 쌈장 1kg 3.99$, 멸치 쌀국수 1kg 3.99$, 바커 스마트팩 4.99$, 비비고 왕교자 100에 7.99$, 야채과일 세일은 주말 3일, 다른 세일 품목은 목요일까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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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